이사진에게 하촌에 너만 아는 터널이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잖아. 왜 나만 버리고 가? 나한테 하촌 보여주기 싫은 거야? 하촌 어떤 덴지 절대 몰라. 알면 기절할걸? 하촌 거지 같고 그런 거 다 빌딩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. 언니가 어떻게 알아? 안 가봤잖아. 그래 안 가봤잖아. 언니 요즘에 가정보헌이 왜 우리집 안 와? 어? 사람아 손금을 타고 간대. 근데 빌딩에서 태어났으면 가끔 상상하거든. 만약에 손금을 바꾸면 우리도 바뀔까? 으아, fell아, 깡아. 내가. 아멘